자 이제 녹화! 아 시작했습니다 즉, 드디어 구독이 생겼습니다 위쳐, 낮에는 위쳐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쳐하고 위쳐로 즐기고 오늘은 전혀 반방송이 없거든 오늘 가족,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반방송이 없습니다 아, 레벨 수로 하면 됩니까? 어, 잠깐만, 어? 저, 나 불렀는데? 왜왜왜왜 아, 본편 다 끝내고 아 스톤아트 블러드 앤 와인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제 한 40시간 했는데 아직 반도 안왔어 어, 봄, 봄편 반도 안했어 한참 남았어 텍스쳐 너무 많아 이제 거의, 위쳐 2부에요 쓰리 2부입니다, 이제 스틸리케로 와서 2부 시작이에요, 2부 시작 이제 큰 맵 하나 처리했어 이거 노비그라드 저기 왜 어, 벨렌 노비그라드 하나 처리했고 이제, 이제 2부입니다, 2부 위쳐 2부 40시간 반에 어, 몇 부작이 될지 모르겠지 뭐 이게 2부이다 40시간에서 이때까지 3분의 1 했으니까 뭐 확장필이 더 포함해서 3분의 1 한겁니까? 뭐 확장필이 더 포함해서 3분의 1 한겁니까? 아 아, 모든 걸 다 한번 보고 주시잖아요 그래요? 아, 근데 난 삽질도 많이 해서 삽질도 많이 해서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40시간 했는데 하루에, 보통 5시간 한다고 치면 30일이네? 와아, 씨 홈플레이 타이밍이 엄청나겠구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괜탄만 합시다 아, 만나면 만나면 반갑다고 괜탄만 해야죠 차라리 이거 이렇게 되면 버려 이거 6매의 발사 어려워 아, 만나면 반갑다고 또 해줘야 돼요 일단 간을 좀 봅시다 잠기야, 패스함 어? 패스했다고? 어? 이거 10자리 내고 잠깐만, 지금 10자리 내고 먹으면 내겠 내겠는데? 하나 내고 먹자 이거 이거 패스 그냥 주네요 그냥 주네요 그냥 주네요 5자리 내고요 5자리 내고요 아, 푸카드 샤, 탈했어요? 아, 이제 푸카드 하실려고 아, 이제 푸카드 하실려고 아, 그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큰일 났다 흘리는 것보다 야 못 이기겠지? 이거 이기는 방법 뭐 이건 포기합니다 자, 굳이 이걸 이길 필요없어요 패스합니다 패스하면 하나는 어, 나오죠? 나도 진짜 이겼어 이겼어요 그냥 패를 다 털어가지고 어 응, 승리? 아,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응, 이거 팔아야되는데 팔고 아, 또 이러면 또 다 사고싶단 말이야 도면 이런거 어 도면 사고싶은데 도면 사면 안되는데 돈 없어서 아, 도면 도면 사야되는데 아, 도면 나중에 갑시다 일단 돈을 모은 다음에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지금은 돈이 너무 없어서 도면 도면 나중에 가도록 하자 로치? 로치? 바로 못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잘못 돌았다, 시크 돌아가야되는데 아, 반대, 반대, 반대걸로 가야되 이걸? 반대걸로 가야되 반대걸로 가야되 죠 스티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부셨는데? 잠깐만 어디로 가는거지? 위투로에서도 갈 수 있나? 아이참 길이 잘못된 듯? 밑에 길인 듯?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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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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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현기증 이런거 또 발라줘야지 하이 엑스 오케이 그럼 가는 곳이 정해졌네요? 여기잖아 거기서 일로 가는 곳이 오겠지요? 으어억 아 자 하나쯤 사고갑시다 지금 인걸리 다 빠졌기 때문에 아 또 뭐야 이거 쓰읍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음 음 여기 뭔가 있구만 어 여기 이거 야드로 부수면 되고 어 뭔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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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세트 으음 곰교단 됐어 여기 파밍했으면 파밍했으면 나가야돼 뭐 이리 없음 어려워 어려워요 오 근데 여기 아까 표지판이 이 근처에 표지판 있었나? 여기까지 오는데 표지판이 없었던거 같은데 하이씨 머네 다음 미션 곱물건 일단 20레벨짜리 먼저 다 찾고 실행을 하는걸로 할게요 원래 보통 저런데 표지판 있을텐데 오늘 염소고기를 먹어봐야되겠구만 오늘은 염소고기 스페셜 점프 뭐야 올라가죠? 어떡하지? 아 내려가는건 그만이구나 대체 어디로 가야되는지 아 내려..아 내려왔네 하늘왔네 그러면 항구로 가서 항구로 일단 갑시다 항구로 어..아시 외로운건 금방이네 이동합시다 내가 봤을때 이거 물건 찾는건 나중에 찾아도 될거 같애 에.. 굳이 이걸 먼저 하기보다 이거는 하면서 찾으면 될거 같고 일단 의뢰부터 먼저 합시다 보물 보상은 나중에 될거 같애 의뢰부터 의뢰가 낮은 의뢰가 6레벨 의뢰 6레벨 의뢰 기괴한 짐승 의뢰부터 잘하도록 하자 뭐... 5레벨 의뢰 4레벨 5레벨 2레벨 2레벨 5레벨 5레벨 네, 너는 보컬사람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notice 하! 그들은 어디서 보기 때문에 그 갓이 없을 때 그 갓을 수 없을 때 하지만 저도 그들은 이 갓이 어떤 갓이 있는지 알지? 아, 모든 것들은 들리지 않죠 갓이 넷을 잘 닦아 숲에가서 마 reported that you will love that. When the council is here, they find damage of the fredelike and the massacre, but they find the goal of theetts. And nobody's gotten a glimpses of the beast from a distance even. Oh, they have they have right close. Closer than Booten's strap. Soon after their blood spattered the thunder bruce. 고정래에서 다 증명이 수 있다고 생각해났어. immensity, 고정립한 Pom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외로웠습니다. 이 나라의 motives의ronics Veidt 이를 위해. 네, 무엇과 함께요? 아멘 아 쏘리 쏘리 아 일단 보상 이야기 해봐야되겠지 앗 쏘리 쏘리 흠.. 스피시스.. 드라우너는 더 많아 아하! 근데 우리는 하이로드가 무슨 의미가 없냐 뭐라고 말해? 쇠쇠쇠쇠쇠쇠쇠쇠 아 돈 얼마 없는거 같은데 헥! 야야 부자네 아 가게 하이로드가 어떻게 하니 너의 나라의 벤에 육백골 주는데 병사들과 대하러 갑시다. 이분이 죽었고 있습니다. 진짜 너는 이 녀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해봤죠. 만약에 우리가 안 했지, 누군가를 못 하죠? 마빈가가 뭔가 becoming 낫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계속 내려온 것 같아요. 말해? 말해? 물어봐요. ask away word is you were ambushed tell me where short way from here along the road to Luffington saw a wagon crosswise the road near the woods we barely got to it when something came rushing through the underbrush and whoosh blood spurted in me eyes I wiped it away, looked saw Einar lying dead remember what the monster looked like it were dark Casper thought he saw something but cause I did it it was huge it's more all blood spurted bugger got an unki with one claw near spliced them in too hmm interesting thanks for what 갑시다 길이 험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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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Y Svanha I serve the goddess and her frenzy what can I help you with say Jaws Svanha you're about the hero pursuit What is advantagesOutsiders sign up or is this a closed event 이거 경기같은거 같은데? 달링이나 싸움이나 이런거 같은데? 우리 경기의 전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권력을 믿습니다. 첫번째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다른 경기에서 전투가? 다른 경기에서 전툰가? 이름을 설명합니다. 이름은? 또는 헬멧, 또는 헬멧, 또는 헬멧. 그렇구나. 봐봐? 더욱더 활용할 수 있겠지. 참가해야 되겠네요. 그녀는 아무도 죽지 않았지. 그래서, 그녀는 어딨어? 아드 스케일리프의 첫 3개. 누군가가 이곳에 이곳에 힌드스키아로에 마지막년에 최초의 최선의 라이더 알겠어. 그 이름이 뭐지? 그녀의 말이야. 오 여자가 전전소 챔피언이야? 영웅의 취미 부가 퀘스트 같은데? 어 이건 나중에 해보죠 일단 왜 근데 일로 길이 여긴데 왜 잘 못 나와있죠 안내가 이상하게 되있어 음 여기구만 음 그가 진짜 반토막 내버렸다 붉은 점토 붉은 점토 흠 쪽으로 데려갔다면 다치가 수까지 이어지는데 하군만 봐야 되겠다 괴물도가 하군만이라는 괴물인데 아 아직 안 떴구나 오그로이드 부풍 오그로이드 있나? 오그로이드 여기다 발라야죠 여기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보다 내꺼? 어디있냐 이놈씨끼 어디있냐 어 뒤에다 뒤에있다 어딜카라 갇혔어 잠만 아 볼꿀 맞아야되는데 잠.. 잠만 자 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아직 안잡았는데 와 잡았다 얘가 근데 이렇게 쎈다고? 이렇게 쎈거처럼 안보이는데? 뭐 저거 맞을순있죠? 그런가? 어쨌든 돈벌이 했다 이거 보통 이런 구례는 얘네들이 모아놓은 보물상자라던가 그런게 없네요 이거 보통 이런 구례는 구석진 자리에 뭔가 없네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게 없는데? 없네? 없네? 그런가? 일단 자야되겠다 일단 캠핑 한번 하구요 다시 캠핑 갈아입자 망가져 이거 아우 로치 어디 있어 로치야 뭐하고 있니 빨리 등기 해야 되는데 이제 말로 했구요 지금 템이 아 이거 샛별 이번에 나온거 이게 좀더 좋은데? 사이킹이 강철건보다 더 좋은데? 방관의 삼촌 디젤 7% 이게 더 좋아 28레벨 이거 일단 이거 끼자 숫돌 숫돌 너무 비싼거였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없어없어 보상만 주면 돼 어휴 보상가지고 돈을 또 팔아내겠네 갑자기 카드놀이 하자 야 한방 떠 돈 많이 벌었어 또 칼로리에 카드놀이 거 아 칼로리 아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진짜 사기 캤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거 먹을 수 있나? 이거 내고. 10자리였네. 아 이거 너무 큰데? 너무 크게 먹었어. 으아... 옥기타운이다. 뭐 어렵지 않아요 막거리지 뭐 와 십살이 풀려도 인식 넣어주고 만들어야겠네 진짜 아 이거 별론데 와 카드가 센거밖에 없어 핵쌍이다 다음 라운드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연소 하나 뺏고 잠깐만 졌다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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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드 겁나 좋은거 많이 들었네 와 카드 겁나 좋은거 많이 들었네 이거 만들 수 있는 갑옷이 없어요 일반적이라서 제작이 안되나보네 여기까지밖에 제작이 안되나보다 풀을 하고 구글에도 제거하고 상점에 상점에 다시 과거 필요없는건 팔아야지 이거는 살쾡이는 팔면 안돼요 어차피 나중에 합치면 되기 때문에 아 내가 판게 전부 다 여기 있구나 3급 아 돈을 하라고 이거는 좋은거 같은데 지금 30레벨 아 돈이 없어 와 이거 되게 비싸보인다 아 와 이거 너무 비싸다 돈이 없어 아 그런가요? 자아 다음 미션 다음 테스트 15퀘스트 그 가족의 검 아 이번에 잡퀘스트 할까? 잡퀘스트 경주하고 뭐 이런거 할까요? 쯧 겐트 아 겐트 할래! 차라리 여자 오늘 방송 조금 일찍 꺼야되가지고 지금 뭐 퀘스트 이런거 하기보다는 겐트 이런거 겐트 요런거 해가지고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음? 캐스트는 받아야되겠는데? 그냥 돌면서 겐트나 합시다 텐트나 진행을 해야될거 같아요 텐트나 진행을 해야될거 같아요 텐트나 진행을 해야될거 같아요 텐트나 진행을 해야될거 같아요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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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상남자네 상남자 애들 리얼 상남자 조직이야 이거 확인해야 되겠네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오 여기 광산이네 열심히 해야지 광산이네 여기 실패? 실패했다 애들 죽어버려서 뭐 실패일수도 있죠 죽어버렸어 아 같이 온 드러프들이 그 터져서 죽었어요 어쩔수 없죠 어쩔수 없죠 어쩔수 없지 죽어버렸는걸 아 그 터지면서 자폭데미지가 세가지고 그걸로 죽어버렸어요 일부러 한건 아닌데 자폭데미지 너무 셌어 아 일로 들어왔으면 이쪽 옆에도 길이 있는데 죽을수있죠 이상은 다 성공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제 뭐 겐트하러 갑니다 겐트의 제왕이 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겐트 겐트 어디있지 아 벤트 짱을 먹겠습니다 벤트 짱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눈발이네 눈발 눈발이 날리네 눈발 볼까? 아 지금 못하네? 이거 지금 메인캐스터라서 나중에 합시다 이거 나중에 해야 되네 덴트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일단 그러면 위쳐 오래 위쳐 오래 합시다 아 잘못 왔네 지금 메인캐스트 시작이라서 나중에 해야 되겠네 모든 스케일러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Jennifer of Vengerberg 일반인캐스트 시작은 메인캐스트 시작은 해버렸다 스케일러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지 약속을 받았고 완전히 돌아다녔 하! 고맙습니다 그냥 작은 문제 사용했을 때 마스크가 완전히 사용되어 적용되어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위치와 함께 그걸로 주나야 의미수는 유연이 있네 그 건지 только 원하게 사용될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저의 운이 진심으로 그리스도 닿을만 더 계좌합니다. 날이 오르elles, 이 마스크에 배워지られ, 그는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그 port는 이 마스크에도 사용하자로els까지, 이 마스크를 적어온기게 bezbringt. 우린 KNV, 앨범을 남으면, 늘 눅을 살고 있는 곳을 잔고, 여러분의 생활을 가면, 검정에서, mouth wouldn't you can use it. 이 마스크 방으로 안에서. 셀룰들은 달린다, 하다가, 바다까지 가고, 여기다가 뮤지터리가 제 이스라엘. 하지만 우리, 드루이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후 그 카톡슨이 발생하셨습니다, 크락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이곳에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 뭐... 뭐였지? 아니... Yennefer 사용하셨습니다. 마스쿠 자 뭐.. 벌써 했는데? 에리파가 벌써.. 했는데? 아 근데 멘토리 진행했다가는 서브퀘스트도 말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어.. 진행해버렸어 일단 서브퀘스트 하고 합시다 아직 안한 서브퀘스트가 많아서 하고 해야지 아 그럼.. 그러면.. 어?